예,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 7번 테마인데요. 취득세 납세 모자는 여러분 32회 시험 대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의 세계에 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취득세 납세 모자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취득세 납세 모자 자주 원래 출제가 되는 데다가 올해 특히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먼저 취득세 납세 모자는 누가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취득세 납세 모자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모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재산을 사실상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 모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모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자이다. 이러면 틀려요.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차, 머리끌자를 따셔야죠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차, 기, 항, 선이요. 여러분 다같이요. 어떻게 우리 외웠어요? 시작. 차, 기, 항, 선. 차량, 개의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전한 선박은 원시 주득은 과세한다는데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주득자는 납세 모자가 없고 승계 주득자만이 납세 모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 모자는 민법 등 관계법 등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상 취득한 자가 납세 모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체구조부 주득자가 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자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 주득자 2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주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주한다 본다.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이런 게 뭐냐면 주체구조부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건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물과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이 건물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가설을 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승강기를 가설을 하면 이런 부대설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구조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주체구조부 주득자 건물주 2위자가 이런 걸 가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자 주체구조부 주득자 건물주와 주체구조부 주득자 건물주하고 건물상 가시면 돼요. 자 주체구조부 주득자하고 그 다음에 가설한 자가 원래 가설한 자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를 가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취득세 대상에서 살짝 봤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요.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주체구조부가 일치가 되면서 효용가치를 이루게 될 때 이럴 때 주체구조부 주득자 2위자가 시선을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부 주득자가 함께 주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주체구조부 주득자가 납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 옆에다가 주체구조부 주득자 옆에다가 이거 가설한 자 X예요. 가설한 자 X 해놓으세요. 가설한 자 X 시험에서는 가설한 자를 납숨자로 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고 주체구조부 주득자 건물주가 납숨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한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유증이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려서 한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 두지 말고 5남이냐 7남매 중에서 막내들한테 싹 다 줘라. 이게 유증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라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효력이 생깁니다. 5남이냐 7남매 중에서 막내가 누구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죠? 자 제가 항상 이 타임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왜 얘기하고 다니냐고요? 말이 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요. 말이 시가 되니까 이렇게 맨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난 합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찍어도 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고 다니셔야지 말이 시가 돼서 합격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고 올해는 될까? 올해는 2차 포기하고 1차 말할까?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입니다. 내가 죽으면 줘라.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그냥 유증은 상속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증 같은 걸 포함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자입니다. 그래서 대안인은 만약에 대안인은 대안인 민국이 만세 3명의 상속인인데 대안인은 만약에 토지를 상속받고 민국인은 주택을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았다. 자 그러면 그 대안인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자 주된 상속자이다 이렇게 바꿔요. 주된 상속자 자 여러분 보세요. 주된 상속자 그러면 누구냐면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해요. 자 주된 상속자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상속 지분 똑같습니다. 1이에요. 1.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다 1입니다.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가 5화를 가산해서 1.5에요. 그럼 상속 순위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주된 상속자에요? 배우자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돼요. 나중에 재산세에서 납세 문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취득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문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아니고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자입니다. 대안의 명국이 많아요. 각자가. 자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 받았어요. 그러면 주택 하나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 을, 병, 정 4명의 상속인들은 연대에서 취득세 납부할 모가 있습니다.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 문자냐? 상속인 각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 문자가 되냐면 그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납세 문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공 때는 조합명의로 중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1동, 1102호를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그럼 1102호는 누가 납세 문자가 되느냐? 조합원, 갑이는 납세 문자가 됩니다. 자 근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이에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법령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조합원이 납세 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제외에요. 그 말은 비조합원용 부동산 누구요 조합이 납세 모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두고 조합이 납세 모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봅니다. 바꾼다 그러면 뭐 굳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바꾼다 그러면. 자 대여시설 이용자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대여 물건의 수입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대여업자가 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도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시설 대여업자입니다. 이것도 바꾼다 그러면 대여시설 이용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니고 대여시설 이용자 X라는 거. 그래서 대여시설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 X예요. 아니고 시설 대여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하게 이런 거 두 가지는 편하게 보시고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봅니다.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랬을 때 지목변경, 종류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문제되는 건데 이거 시험에서는 지목변경, 종류변경, 후의 소유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 놓으시면 돼요. 지금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봅니다. 여러분들 후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변경, 지목변경, 종류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이렇게 후의 소유자 X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가 밭에서 대로 가액의 증가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또 편하게 한번 보시면 돼요.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 문제가 되는데 지입 차주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역제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한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제 대장 등에 비춰서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 문제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가요. 버스 하나를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키고 운행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운수업체하고 저거 나눠가져요. 그럴 때 운수업체를 우리가 저를 지입 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고 간 버스를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 문자는 누가 되느냐? 지입 차주입니다. 운수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면 운수업체 명의자라고 바꾸겠죠? 아니고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세 법은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입 차량은 지입 차주가 납세 문제가 된다. 이런 거 한 번 정도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취득자, 주체구조의 취득자가 되는 거, 상속인 각자가 되는 거, 조합원이 되는 거. 이것들은 지금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지목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 거. 이 정도를 특별히 주의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취득세 납세 문자 계속 이어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 부동산 취득에 증여 의지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석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을 본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배우자 시계존비석관이면 대가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여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대가 지급돼서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서 달려가서 경락을 받으면 대가 입증이 되죠.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파산 선거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이것도 대가 입증이 되니까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가 입증이 되죠. 부동산 같은 거 서로 교환하려면 공시가 돼야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을 본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등기를 요하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을 본다. 이렇게 유상 무상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걸 뒤바꿔요. 그래서 유상 취득으로 보는데 무상 취득으로 본다고 바꿨었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요.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기 부동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아들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된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자기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기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상속 또는 수중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내가 그 자산을 샀다는 것이 샀는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샀는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배우자 직계점 배우석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근데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 이걸 뒤바꿉니다.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부담부증여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 건 어떤 거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요. 부담부증여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부담이는 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담이는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소위 말해서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해요. 자 근데 이 토지 그래서 증여자 갑이고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익금이 있습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3억 원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합니다.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오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는데 그럼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 미쳤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자 수중자가요. 이 채무를 이 3억 원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어요.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중자가 돼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요. 나중에 양도속세에서 또 나와요. 양도속세 테마에서 증여자는 이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이 3억 부분에 대해서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뭐가 있어요. 3억 원의 양도속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양도책 계산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납부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잖아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고요. 증여자가 공짜로 줬는데요.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자는 채무 3억 원만큼은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여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돼요. 수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우리가 취득세, 그러니까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이게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는데 양도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증여자가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3억 원만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양도득세 문제에서요. 제가 다음 중 부담부 중에 이 사례에서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수강생님들이 1번 5억, 2번 3번,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수강생님들이 딱 보고 계산 문제는 저러고 아이씨 계산 문제 통과 안 풀고 그러는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 원이에요. 이 사례에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상 내액은 증여자는 채물면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면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수중자 을은요. 수중자 을은 수중자 을은 보세요. 수중자 을은 이 증여자한테요. 보세요. 증여자 갚아야 할 돈은 3억 원을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한테 어떤 대가를 주냐면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해 주는 대가를 주고 주되겠다고 봐요. 채물면해 주는 대가를 주고 주되겠다고 봐서 채무액상 다액은 이게 유상취득으로 봐요. 채무액상 다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수중자 입장에서 보면 수중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2회 자산이에요. 수중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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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자산은 2회 자산 아이고 자 여기 봅니다. 채무인수액 2회 자산 부분은 자 뭐 봅니다. 자 채무인수액 2회 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2회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 사례 같으면 5억에서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도 요 부담부증이 원래 중요한데 양도속세를 공부하고서 요걸 다시 와서 보는 게 좋은데 일단 테마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2회 자산 전체 증여받은 자산가액 5억에 의해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나머지 2억이요. 채무인수액 2회 자산 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자는 이제 요거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중자한테 요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증여에 해당되고요.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2회 자산은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요것은 공짜로 받은 거라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글씨에 좀 덧쓰여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얘기냐면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부증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의 경우에 이 채무인수액 2회 자산이요. 보세요. 수중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인수액 2회 자산은 채무인수액 2회 자산은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자 부동산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여기예요. 유상 채무 액상당액은 유상식으로 본다는 거.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자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자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 면헌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보고 수중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 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요. 채무를 면해 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이래가지고 채무 액상당액을 유상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이 요 자 배우자 직계 좀비 속 만약에 근데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중요하게 얘기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기가 틀려진 것이 미성년자한테요. 미성년자한테 예를 들어서 고3인 자녀한테 부모가 부담부 중요합니다. 아빠 알았어요. 제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알바 돼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아빠 돈으로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있어 그건 당신이 갚아줘야 되는데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은 부부가 남편도 갖고 갚고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대가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중요하게 되면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중요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다만 아까 여기 위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만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부담부 중요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자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근데 하여튼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자 이거 증여자가 부담부 중요했을 때 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중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채무를 면해 주는 대가를 주고 주시겠다고 봐서. 근데 채무 인수액 2회 자산. 아까 그 사례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배인 2억 부분은 이것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으로 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부담부 중요. 양득소득세를 해서 테마에서 다시 한 번 부담부 중요를 배우고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하여튼 부담부 중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2회 자산은 5억에서 3억 배인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다. 무상 취득으로 보고 다만 채무 인수액 상당액. 배우자 직계 주민 취득 간에 부담부 중요하면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고.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본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상속 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 의제.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건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벌병 세 명의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가벌병 세 명의 상속인들인데 상속 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상속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 명의 상속인들이 협의회에서 분할로 취득합니다. 협의회에서 분할로 취득했어요. 이때는 여러분 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각자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납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거 못한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슬펐는데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살다 보면 까맣게 또 있고 막 상을 하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게 나가지고요.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큰형님이 을한테 전화해서 우리 둘이는 먹고살만한데 막내랑 똑같이 나누는 건 오히려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조금씩 더 주자 그래가지고요.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에서 재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재분할로 재분할로. 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조금씩 더 주기로 합니다. 형님들이 조금씩 더 주기로 해요. 자 그랬을 때 종전지본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요. 늘어난 사람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요. 이건 상속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됐어요. 자 협의에서 처음에 분할로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근데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에서 재분할한 결과 자 재분할해가지고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추가해 취득하게 된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이거는 포인트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예요. 원칙은 협의에서 분할로 취득하는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재분할에 의해서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다음에 하나에 당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만 아시면 돼요.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분할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부모님 여기 보세요.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분할내라는 게 뭐냐면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계시리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상속으로 상속계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에 취득세에 신고나 분할내 이 신고나 분할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은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분할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뀌어요. 아니고 이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재분할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상속에 따른 신고나 분할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우리가 계속 이어서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회상 지목변경. 잘 보세요. 작년에 2020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대중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여러분 봅니다.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래서 대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평평하게 밀었어요. 그러면 여기 평평하게 밀었으니까 그런 택지상태인데 평평한 상태에서 대상태에서 조경공사 등을 하거나 그러면 토지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정원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토지의 지목을 사회상 변경하는 것으로 봐서 가액의 증가했다고 봐서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서는 부속토지에 정원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다. 그러면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요. 그냥 건축물 건축이 수만하지 않고 택지공사가 증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럼 누가 납선 문자예요?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고 그다음에 건축물 건축하면서 그 부속토지 내에서 조경공사 등이 있었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선 문자냐? 건축물 취득자가 납선 문자입니다. 시험에서는 바꾸면 이걸 바꿉니다. 택지공사가 증공된 토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정원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이걸 주의합니다. 건축물 건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취득자. 구별하시고요. 신탁법 중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면 보지 않는다고 바꿉니다.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수탁자가 취득한다거나 신탁계약 종료로 위탁자가 취득한다거나 이런 건 비과세고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위탁자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선 문자 봤고요. 문제 꼭 여러분이 풀어보십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테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